자 저 이분을 보니깐요 아주 눈이 부셔요 너무 그냥 화려하게 막 보셔서 남자분이신데 이름은 이유찬 노래는 신받다 엄마의 누렁지라는 곡으로 무대를 한 번 뽐매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함께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분이로 남아 맘에 매여서 봄 옆에 살이 많으면 단속을 해겟다 여기에 있을까? 거기에 있을까? 부끄리만 된다면 부모님께 도전하고 부끄리만 된다면 나랑가 가야될지 신받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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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끄리만 흐든 부끄리 나도 다 가야지 나 당가 가야지 신받다ЕН applications 신받 같은 공녀 배탈 파주면 가속을 해냈다 영위에 있는가 성위에 있는가 막고리만 내리려면 두 번이 모두 막으며 두 번이만 내리려면 사장가 하얗고 심바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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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시국 잘 시켰지 사장도 계시고 신령님의 몸으로 눈물이 다 먹었으니 나도 장가 가야지 사장가 가야지 심바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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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드리는 이유차입니다